벌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클라스 하다라 뉴스 클라스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아 그런데 주말에 뭐 계획 있으십니까 주말에는 카스토가 좀 동행안에 갑니다. 머리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뭐 좀 알았습니다. 네 각각 육 교수님도 요즘에 사실 저도 매일 뉴스를 매일 체크하고 네 그러시죠. 또 그 내용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씁니다만은 너무 매몰되어 버리면은 맞아요. 건강한 문제가 아니라 자칫 오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휴식이 필요한데 방금 육 교수님이 말씀하신 뉴스 코멘트를 쭉 들어보니까 네 오늘 금요일도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 또 열받게 하는 혈압을 의해하는 그런 뉴스가 많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양 가시는데 제가 좀 따라가면 안될까요? 아니 오지 마십시오. 왜요? 편안하게 가겠습니다. 보기 싫죠. 매일 보는데 오지 마십시오. 주말까지 보기 싫죠. 자 그건 그렇고 한일 정상회담이 뭐예요 도대체? 한일 정상회담이요?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실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혹시라도 싶어서 오늘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있나 싶어서 일본치고는 아니래요. 준비를 해왔는데 저도 어제 보면서 이거는 너무하다 싶어서 제가 오늘 정식으로 보면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이게 어제 요미요리 신문이 9월 15일자 신문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일본 신문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헌쾌히 합의했다라고 보도를 했다. 그러나 우리 일본 측은 합의한 사실이 없다. 뭐예요 도대체? 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핵법을 한국 정부가 밝히지 않고 있어서 지금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런 환경이 조성이 다 되면은 그때 할 수도 있다. 다만 양측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짧게 그냥 뭐 얼굴만 볼 정도로 만날 것으로 만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일본 측에서 이 뉴스를 보는 한국 국민들은 정말 이거는 일본에 차서요.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이거를 보는 일본 국민들은 한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냉정하게 보십시다. 이거를 보면서 한국이 왜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에 목을 배우고 있습니까. 피해자 국가가. 이름으로도 모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가서 아 일본 경치 좋구나. 아 쓰시 맛있구나. 뭐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 자체를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저는 낯뜨거워서 부끄러워서 차마 이 뉴스를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열 번 양보해서 열 번 양보해서 우리 정부가 에둘러 발표하고 일본도 사실 합의를 했는데 그냥 언론 발표에 오늘 흘릴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합의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 얘기는 우리 정부가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일본과 합의한 적이 없는데 지금 일본이 중용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어. 우리는 제시를 했는데 안 하면 우리도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고 만난다고 하더라도 잠깐 만날 거야. 우리 정부가 이렇게 말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헌쾌히 합의했다. 일본은 그런 적 없다. 아직 한국 정부가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강제 신용 문제 조만간 만난다고 하더라도 짧게 그냥 만날 거야. 박사님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윤석열 정부는 왜 그러는 겁니까. 외교의 외자를 떠나서 왜 그렇게 일본하고 정상회담을 얻어내고 있어요. 이 얘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한미일 관계에서 봐야 돼요. 한미일 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접촉을 아주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이 얘기는 뭐냐면 한일 간의 문제를 풀라고 해요. 그런데 한일 간의 문제를 풀 수 없는 게 일본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일 간의 문제를 풀지 못한 면이 미국에 가서도 큰 소리를 못 한단 말입니다. 특히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도 골치가 아픈데 어떻게든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징역 문제가 풀리다 보니까 걸려 있으니까 이러지도 지루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굴치질하면서 몸을 낮춰서 일본하고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 있다. 그 하나하고. 미국같이 잘 보여요. 잘 보여요 그렇죠.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고 네.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이 제일 큰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윤석열 정부도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성과가 없어요. 성과. 그렇지. 이걸 성과를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못한 거 드디어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해놨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언론에서는 대수택배 할 거야 할 거예요. 뭐 4년 만에 5년 만에 드디어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다. 미래로 가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강제 징역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탈아가지고 방금 뉴스 보셨잖아요. 흔쾌히 합의했다. 발표를 해버리고 일본에서는 그런 사실 없는데 징역 문제가 한국 정부가 해법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가지고 있어. 우리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야. 혹시나 가지고 와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냥 짧게 만날 거야. 이렇게 지금 한일 관계 입장체가 완전히 역전되면서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에 목을 면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구욕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피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젊은이들이 아니면 어떨까요. 아마 붕괴할 일인데 우리 젊은이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아시고 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한 개 언론 정도만 언론 보도 안 합니다. 하나 정도에 언론 보도는요. 다 정상회담 됐대요. 정상회담 됐다고 하고 벌써부터 내용까지 다 나와요. 미치겠네요. 중용문제와 관련해서 돈을 얼마나 투자를 하고 해법을 만들었다. 우리 정부의 성과다. 뭐 한일 관계가 이제는 미래로 간다. 이런 일제시대도 아니고 식민지 시대도 아니고 해방된 지가 벌써 지금 70년 80년 다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이 그 모양이고 그런 언론을 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 딱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딱 지금 이렇게 외교 성과 하나 있습니다. 박사님. 뭐죠 그건 모르세요 뭡니까 대통령 퍼스트레이디가 세계 무대에 패션쇼로 등장했다. 귀걸이하고 목걸이를 갖고 우리는 외교 성과라고 말하잖아요. 외국에 가면 웃습니다. 영국에서도 엘리자베스 여왕 장리도 세계 패션을 주도한다. 메르켈 총리가 끝날 때까지 독일 통일독일의 영웅이 됐습니다. 끝날 때까지도 수수한 모습 통일 대통령입니다. 맞아요. 독일을 유럽의 치각으로 만든 대통령이에요. 수수한 대통령 신발에 타라서 맞아요. 타라서 거기에다가 무티 리더십이라 해서 어머니 같은 독일 전체에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전에 사민등 정권의 정책까지 끌어안으면서 독일의 부강을 만들어냈습니다. 귀걸이 팔찌 그거 밖에 나가면 욕합니다. 매개진 성과 아니에요. 성과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욕합니다. 그렇게 보도하잖아요. 대통령이 보도 안 했구나. 하여튼 뭐 일부 언론에서는 그게 몇천명 그런 언론을 보지 마시고 서울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제 목소리 클라스하다는 뉴스크로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영국과 미국 캐나다 다 다 간다고 그러는데 공식 일정이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패션을 할까 궁금합니다. 또 어디서 빌리는지 또 어디서 받았는지 정말로 우리가 비아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할 때 나가보시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의 여성 대통령들 핀란드 대통령은 춤추다 걸렸잖아요. 수수합니다.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물론 다는 아니다만 화려합니다. 잠깐은 눈에 띌 수 있어요. 돌아서면 일반 국민들이나 연예인들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 맛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공직자들은 대체로 수수합니다. 총리실도 수수합니다. 행사도 수수합니다. 더더욱이 더더욱이 여성들의 패션은 더더욱이 수수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과거에 필리핀에 이메일다나 그런 식으로 살아왔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자랑스럽게 보지만 외국에서는 욕합니다. 우리 제대로 좀 알고 이런 문제도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주제에 우리 빨리 들어가요. 그럴까요 네. 오늘 동호 씨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윤승연 대통령 나오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대표의 아들 동호 씨 얘기인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완전히 이게 몰이에요. 한번 얘기 좀 하죠. 네.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이재명 대표를 검찰과 경찰이 압박하고 있는데 동호 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야 됩니다. 할 거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경찰과 검찰이 5년 뒤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역풍을 받지 않습니다. 5년 뒤에도 영원할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절대 그렇지 않죠. 이 문제는 동호 씨가 2019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불법 웹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혐의 같은 기간에 성배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거는 간호사로 연구소가 관련된 내용을 경찰에 고발한 거죠. 민주당에서도 대선 기간에 팩트 체크했습니다. 도박한 거 맞다. 그리고 그 외 사이트에서 폭화도 쳤다. 이재명 대표도 제 아들이 쓴 걸 맞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난 며칠 전에 14일날 소환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논의하지 마시고 이 팩트는 이렇게 정의하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도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법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는 야당 탄압인이 또는 이재명 오류를 해가지고 우리 정치권을 냉각시키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과 지지자들도 이런 상식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민주당도 이 문제를 가지고 돼서는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들어오니까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섞어가지고 동호시 문제까지도 부인 문제 아들 문제 그다음에 이제 쌍방울 문제 다시 또 거론하고 청남 fp 문제 또 거론하고 또 무슨 공직선거포 같이 거론하니까 이것은 조국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어제 언론에서도 이제 제2의 조국 사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요. 불가능한 것이 안 됩니다. 왜 왜 그러냐면 일단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금의 이재명 대표 조국은 당시에 대선 주자가 아니었습니다. 직군당이 인재였습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주자의 지금도 1순위 0순위입니다. 몰이가 안 되는 거죠. 몰이를 하면 하수도 판이 커지는 거예요. 건드리면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것이고 건드리는 게 바보다 걔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인기가 좋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인기가 없습니다. 이 몰이 하다가는 스스로 늪에 빠집니다. 이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로 나라가 통째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건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된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론들은 조국 사태를 겪어오면서 검찰이 어떤 집단인지는 압니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20대들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할 건 안 하는 건 하잖아. 그 몰이가 실패한다는 얘기죠. 실패한다는 그래서 그런 오판하지 말고 어제 한동훈 장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 야당 거대 야당 다수 야당 대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법녀트리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법무부 장관이라도 법조인이라도 위법이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역풍으로 되돌아올 가능성 아주 농후합니다. 누구한테요 한동훈한테도 한동훈한테도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마치 우리가 갑인 것처럼 하는 순간에 언제든지 역풍을 든다. 박사님 말씀은 한동훈도 털릴레알이 온다 이거죠?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털면 무진장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종국처럼 털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그래서 법을 믿는 자 법에 의해서 망하고 칼을 믿는 자 칼에 의해서 죽습니다. 역사에서 증명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그게 그 부메랑 낼 날이 얼마 안 남았나요? 뭐 지금 처갓집들도 등등하고 또 본인 관련해서도 본인이 잘 관리를 하겠으나 하겠으나 검찰이 신발을 거꾸로 신으면 한동훈 장관도 알 수 없습니다. 검찰 잘 거꾸로 신어요. 역사에서 바로 바뀌어요. 날 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시행용으로 한 것도 탄핵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조만간에 법정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위법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이건 두 말 할 필요 없이 탄핵입니다. 탄핵이죠. 탄핵가고 나온다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고민을 할 거예요. 여야 합의가 아니지만 현행법으로 확실하게 위법이 문제가 나온다고 얘기하면 헌법재판소가 위법이 나왔는데도 기각시킨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탄핵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직무정지가 된다고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거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도 몇 개월 3, 4개월 되겠죠. 최소한.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거지. 민주당 정치인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렇게 정치적 강각으로 알 텐데 지금 할 겁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요. 어떻게 통화해 보셨어요? 통화해 본 것이 아니라 내부의 일막은 프라시오 절차를 보면 일단은 법적인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결과가 위법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바로 탄핵 절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뉴스타파 보도에 김건희 김건희는 2차 작전에도 관여했다라는 검찰 수사에서 나왔던 거예요. 공판 과정에 나왔던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 그건 1차 이번이 2차 2차 비인더스턴트인가 뭐 해갖고 이거는 특검 피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특검은 지금은 지금은 조종훈 의원이 비초를 하면 국회에서 법적인 절차가 쉽지가 않아요. 법적인 절차가 여론이 집합한다면 그러나 앞으로 1년 뒤에는 민주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맡습니다. 그죠? 1년 뒤에는 그때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정식으로 법사위원들끼리 투표를 해서 내부적으로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길어요. 1년 뒤에는 또 1년 뒤에는 바로 총선 정국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따지면 그것보다 더 유리합니다. 1년 동안 그냥 보라고요? 계속해서? 국회에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대개 만들어야죠. 그러면 지금 조종훈 의원 모시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종훈 의원도 국회의원 아니에요. 국민들이 압박하고 특검하라고 하면 지가 해야지 뭐 계속해서 핑계될 거예요. 어제 지난번에 우리 유 교수님은 조종훈 의원이 막판에 돌아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돌아서지 않는다에 그렇습니다. 저는 반대인데 박사님 국회의원은 말이죠 국민의 압박과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그걸 우리가 2016년 17년에 박근혜 탄핵할 때 명확히 봤잖아요. 그건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1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박사님 그게 왜 교과서입니까? 아니 그 드러난 사실이었는데 국힘에서 국힘이죠. 새누리의 당인가 한나라당인가 마이튼 뭔 당인지 거기서 이탈했잖아요. 이탈해서 탄핵에 찬성했잖아요. 나와서 바른 정당인가 말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었겠어요? 국민들이 밀어재끼니까 탄핵하는 거예요. 난 충분히 난 저의 점 누구죠? 조종훈 의원 조종훈 의원 조종훈 의원은 나는 거기에 비하면 나는 바람 앞에 그냥 밀어붙이면 조종훈은 그게 되겠지 또 민주당에서 뭐 하나 주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안 되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에서 그게 진리 아니에요 박사님? 진리 아닙니다. 알았어요. 또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김순호 같은 사람이 출시하는 세상입니다. 교수님. 상식적으로 교과서적으로 김순호는 벌써 매장 되었어야 돼요. 알겠어요. 벌써 동지들은 죽고 갔습니다. 역사에서 매장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승승장구해서 최대한 경찰국장이 되는 나라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교수님.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또 얘기하자고요 당황해. 알겠습니다. 또 나올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주번째로 종국수 얘기네. 종국수 얘기네. 이것도 왜 들고 나오셨어요. 문제가 있나 보죠. 어제 이 얘기는 종국수 얘기가 낡은 주제이기는 합니다만 고용진 민주당 의원실에서 관련된 내용을 정보를 해서 봤는데 이거는 우리 국민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살펴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면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거를 이제 비율을 100%냐 50%냐 해가지고 이걸 곱하기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뒤에 인센티브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유세 재산세 또는 종국수의 비율을 높이고 낮추는 그 비율을 말한 거예요. 올해는 100%를 해야 되는데 60% 낮췄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낮춰버렸어요.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은 종국수를 낮추는 겁니다. 낮췄습니다. 낮추고 봤더니 낮추고 봤더니 오!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차관급 이상 590만 원을 아꼈어요. 와! 이거 하나 그냥 통과됐을 뿐 있는데 590만 원을 아꼈습니다. 자 내용이 이런 겁니다. 100%를 했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차관급 이상입니다. 이상의 3분의 2가 종국수의 대상자라고 해요. 3분의 2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국민만 보고서 나간다며 우리나라에 종국수를 내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2%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는 3분의 2가 종국수의 대상자입니다. 그들이 이번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난 7월에 60%로 낮췄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종국수를 얼마 아꼈느냐 590만 원씩 아꼈다라고 하는 소식이 되었습니다. 아무 일 없던 없었다는 듯이 590만 원을 아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제는 그들은 끊임없이 종국수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여야가 얼마 전에 종국수의 관련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3억 원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줬습니다. 3억 원 해줬다고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천만 원 이상의 돈을 아낄 수 있었어요. 그걸 민주당이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한테 국정 발목 잡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발목 잡는 거지. 국정 발목 이런 식으로 바로 팩트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 팩트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그냥 음해하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고 알았습니다. 끝까지 민주당은 반대했습니다. 이 3억 원 구간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한 5억 원 7억 원쯤 됩니다. 누가 그런 집에서 삽니까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대부분이 그런 집에서 삽니다. 거기 장신구 다신 분도 상당히 그것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돈을 아낄 수 있고 등등 장관 차관 다 아낄 수 있습니다. 그 법을 통과시키라고 무지해를 했었는데 민주당이 반대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세부당이 105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절반이 깎이네. 정국세 법이 정국세 법이 당초 통과된다면 이렇게 해서 고위공직자들은 이번에 결론적으로 590만 원을 아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그 법까지 민주당이 3억 원의 차이까지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한 천만 원 정도 아껴 수 있었던 거예요. 민주당이 잡았습니다.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박사님이 준비해 오신 재료 같은데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흥분하셔서 추경호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추경호 특별공제 적용 받으면 312만 원에서 208만 원으로 감소된다. 100만 원. 이공로 법무부 차관님 이분도 부부합산에서 6,042만 원에서 2,730만 원까지 줄어든다. 이야 이게 몇 천만 원이 줄인 거야. 3억 원 특별공제까지 한다면 민준당이 오케이 한다면 한동훈 장관도 나왔네. 한동훈 장관도 마이너스 66.2% 감소 혜택을 받는다. 천만 원 내야 될 돈을 708만 원을 아끼는 겁니다. 360만 원이 만 내고 이종섭 장관 국방부 장관 이 사람도 1,101만 원에서 내년에 867만 원 234만 원이 감축된다. 이렇게 감축되는 거를 누가 민주당이 막았습니다. 글쎄 알튼간에 막았습니다. 이걸 국민의힘은 국정달목잡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박사님 오늘 민주당 너무 칭찬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모든 논평의 기준이 힘없는 국민입니다. 균형 카진자 편 아닙니다. 저는 박진 얘기도 박진 박진 745만 원에서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됐다 그러면 617만 원으로 이야 128만 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종부세 인하하려고 하는 의도가 드러난 거지. 이게 이걸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정에도 어떤 국정이냐를 봐야 되는데 그 대신에 이런 고위공직자들은 이미 종부세 590만 원 민주당이 만약에 3억 원 특별공제까지도 오케이 했다면 천만 원 정도 벌 수가 있었는데 그걸 민주당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우리 서민들한테는 앞으로 막으라는 얘기에요. 알았어요. 이거 아직 결론난 거 아닙니다. 글쎄요. 이거 추후 협의하기로 했어요. 올해 말까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만 민주당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이거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조금 민주당 지지하면 불편하십니까 네. 좀 불편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좋아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네. 전기요금 인상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택시비 인상 가스요금 인상 빵값 인상 거작값 인상 어제 라면값 인상 줄줄이 인상이라고 대개하였습니다. 부자들은 공정가액 비율을 인하하면서 몇 백만 원 오백만 원 육백만 원 그 집값인 사람들이 큰 좋은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의 혜택을 보고 일반 국민들한테는 전기요금 택시비 가스요금 라면 과자 빵 떡 이것이 공정이고 정의라고 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는 끝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강한 목소리로 이거는 아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은 이런 기조는 막기가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서민들은 각자 도시양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 사람들 라면 값 올라가 봐요. 가스 값 올라와요. 눈 깜짝 안 할 사람들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서민들은 라면 값 10%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놓고 또 중부세는 인하시켜주고 주식양도세도 1년 동안 하여튼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도스트핑인지 몬테핑에서 맨날 나와서 국민만 보고 나가겠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약자와의 동행인 거 아시죠?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합니다. 동행. 심지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부자 감세인데 왜 부자 감세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느냐 감세면 감세지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이야 참 이렇게 이준석이가 얘기했던 사자성을 내가 다시 쓰고 싶은데 양도고요. 네. 알았어요. 됐어요. 많이 아는데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가죠. 또 우리 박사장님 이러시나 집도 못 가시고 계속해서 일본 얘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짝짝이 했어요. 일본 얘기입니까? 간단하게 하시죠. 일본 얘기인데 이거는 이것도 우리한테는 좀 시사하는 바가 많아서 제가 정의를 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방위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GDP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방위비가 문재인 정부 때 일본 안 썼습니다. 아베가 통탄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한국보다도 방위들이 떨어지냐 큰일 났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방위비 정답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 돈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드디어 이번에 일본이 이제 어제 나온 대목입니다. 공격형 무인기를 도입을 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공격형 무인기 공격형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무인기는 정보만 활용했습니다. 공격형 무인기 그것도 미국산 스위치 블레이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작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산 하롭 하롭이라고 하는 공격형 무인기를 합니다. 이 무인기는 폭탄을 싣고 저걸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터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루만 하더라도 이거는 좀 균구가 큽니다. 한 2미터가 넘어요. 비행기가 그다음에 미국의 스위치 블레이드는 작습니다. 이거 한 30cm 40cm 밖에 안 돼요. 작습니다. 작으니까 오래 뜨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롭은 9시간 뜹니다. 일본에서 발사하면 한국까지 넘어옵니다. 한국까지 넘어옵니다. 폭탄식으로 들어오면 이거를 내년에 예비적으로 배치를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신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공격형 무인기라든지 또는 전투기라든지 또는 관련되어 있는 군사 장비를 최첨단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가 적으니까 우리나라도 국방과 관련된 예산 청각이 적습니다. 병장 월급 위백만 원 자 국민 여러분 이게 국방정책의 규제에 맞습니까 이거는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될 사실이에요. 한반도가요 완전히 긴장과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과거의 일본 제국주의의 모습을 다시 볼 중국에서도 경계할 테고 하여튼 참 우리가 하여튼 일본 얘기는 그런데 한일정상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런데 이걸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국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일본이 주문하고 있는 공격형 무인기는 대만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이 써준 그대로 적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아니 공격형 무인기가 한국에는 안 온답니까 한국에는 못 넘어옵니까 대만 보다 한국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어느 순간에 독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언론은 일본이 써준 그대로 그렇게 쓰십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이렇게 일본에서 나오는 언론 다 있는데 우리 국민들 호도하는 일부 언론들 우리 정부는 가진도 없어요. 논평도 안 나왔습니다. 오늘 나오는 논평도 없습니다. 논평 못 내 그러다가 한일정상회담 취소되면 어떡해 덜덜덜 떨고 있어 지금 한국 정부에서 우리 공격형 무인기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안 된다 그렇지 감히 니네들이 말이야 집에 가겠습니다 언제 한번 언제 한번 일본 특집 한번 합시다 박사님 모아서 여태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 관계에서 어떤 여론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쫙 무슨 발언이 있어야 특집 한번 하자고 알겠습니다 이러다가 내일 동양 가신다고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망하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벌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때의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에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운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과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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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 세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